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는데 새로 찾아낸 투기 의심 사례는 불과 7명에 지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입니다. 상식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누구든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표입니다. 하기에 어느 사건이든 간에 지금 이 땅에서는 사실 팩트 자체를 밝히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아주 참 상큼하지가 않습니다. 3월 11일 날 목요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 합동조사단이 노력해서 차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3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이미 민변과 참지연대가 투기 의심 현직 lh 직원으로 이렇게 이미 제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난 3월 4일 날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서 발본세군하겠다 그런 언포와 함께 시가 시작한 조사치구는 7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용한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의 주민번호를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내역에 입력해 가지고 이름을 대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래 내역에 실명을 그렇게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실명이 아닌 경우 차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빠져나간다고 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lh 직원이 토지 매입을 자기 이름이 아닌 그러니까 가명이라든지 차명이라든지 또 가족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번 조사에서 밝힐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368명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경우에도 투기의 심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나 아니면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일반 국민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의심을 품을 수 있고 또 사실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고 이런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원천적으로 발본세곤 하겠다는 그런 언포와 함께 시작된 정부합동조사단 결과라고서 내놓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합동조사단 발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와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공직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된 사람이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활동에 개입할 때는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제 이름을 대부분이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가 차명거래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럼 차명거래를 전혀 발각할 수 없는 그런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조사 방식을 해놓고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나 무섭게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국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 결국은 여론이 덜불처럼 그렇게 끓어오르니까 또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보여주기식 그런 조사를 했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부동산 투기 돼서 오랜 그런 경험을 가진 수사관들이 투입돼서 계좌 추적 그리고 관련 자금 이동 추적 그리고 토지 구입 자금 조사 등이 함께 동시에 병행돼야 되고 반드시 되는 베테랑급 수사관들이 투입돼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이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일종의 쇼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일찍부터 착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을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죠. 직원을 조사할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땅을 조사하고 돈이 되는 땅에 대해서 매입 자금을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뒤에 매입 자금원을 추적해야 실소유주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방식이라면 그것은 정부합동조사단 방식으로 그냥 이름을 전산에 나와 있는 거래 내역하고 직원 명단에 나와 있는 그런 이름을 상호 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검찰의 베테랑급 또 경찰의 베테랑급 수사관들의 공조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은 경찰과 검찰의 베테랑 수사인력들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신도시 3기와 관련된 땅 투기 의혹은 이것은 정말 거의 덮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신도시 3기의 땅 투기 의혹이라는 것이 이 신도시 3기에만 일어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들이 덜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그렇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또 제보 언론 취재 결과 등을 총종합하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혐의자들이 한 40여 명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맹백한 사실은 그동안 검찰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집권 세력이 집중적으로 추지해 놓은 검경수사건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과 같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이 결국 누구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었는지 무엇을 방해하기 위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 작업이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국민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땅 투기 의혹이 공직자들에 의해서 저지른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디서든지 간에. 그럼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밝혀내는 것이 결국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 시민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갖고 땅 투기합니까? 이 정부는 그냥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 한 사람이 이야기겠냐. 지금 여론창에 댓글이나 이런 의견란을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조사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의 방식을 보면서 국민을 온전한 그런 시민이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방식을 넘어서서 검경의 합동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 특히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의 그런 신설이라든지 이런 보완조치들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